안녕하세요 컴퓨터 1반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개요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일단 컴퓨터 발전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파스칼의 더하기 빼기만 계산하는 계산기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라이플리츠의 사칭연사 계산기 배비지의 차분기간 그 다음에 해석기간 그 다음에 홀로리스의 천공카드 에이컨의 마크와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인데요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이게 일단 3개가 일단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외우시면 좋은데요 이거를 애니악 해서 악으로 외우시고 이걸 에드삭 해서 삭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에드박에 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악삭박 3개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애니악 세대는 이 앞과 뒤가 나누어져요 자 여기서 어떤 걸로 나누어지냐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냐 외장 방식이냐 그런 걸로 나누어집니다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방식이에요 자 우리 컴퓨터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 두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하나씩 차례대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폴란드의 수학자 폰 노이만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읽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자료를 수정도 가능하고 그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도입된 컴퓨터가 에드삭이에요 에드삭 그 다음에 에드삭 이후에 개발된 컴퓨터가 에드박은요 완전히 확립을 했던 컴퓨터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니악은 외부 방식이에요 자 컴퓨터 특징은요 정확한 garbage in garbage out 안 좋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호환성 그 다음에 법률성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 세대별 특징을 보면은요 1세대 진공간 세대 자 진공간으로 컴퓨터 전체가 진공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겠죠 자 1세대 특징은요 처음에 기계어가 개발이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계어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처리도 일괄 처리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2세대 특징은 트랜지스터 진공감보다 조금 부피가 작아졌고요 자 2세대는요 기계어에서 고급 언어가 개발이 됐습니다 C 언어가 이때 개발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도입이 됐어요 자 3세대 3세대 집적해로 IC해로 C 분할 처리 C 분할 처리는 CPU가 처리를 할 때 여러 개의 단말기를 시간을 분할해서 차례대로 처리해주는 그 방식이 C 분할 처리고요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모든 경영을 할 때 컴퓨터로 처리하는 그런 게 3세대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장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OMR 카드 아시죠? OCR, MICR 이런 류의 입력장치들 그게 3세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처리 CPU를 여러 개를 가지고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 그게 3세대 때 나왔습니다 자 4세대 특징은요 고음일도 집적해로 집적해로인데 조금 고음일도 그래서 LSI 주요 소자가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우리 CPU 단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주 부피가 작아졌죠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가 4세대 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처음 나왔고요 분산처리, 네트워크 방식 분산처리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세대가 많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초고밀도 집적해로 LSI에다가 V가 더 붙었죠 VLSI 인터넷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패턴 인식 퍼지 이론 점가시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어요 자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해주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실내에 먼지가 많거나 그러면 더 크게 가동을 해서 먼지를 없애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 인식은 우리가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홍채 인식 그런 식으로 처리해주는 거 퍼지 이론은 컴퓨터 자체가 처리를 할 때 어떤 처리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게 아닐 때 불확실성이 있을 때 90% 성공률이 있고 80% 성공률이 있다며 퍼지 이론은 더 높은 확률을 가진 걸로 처리를 해주는 방식 그게 퍼지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이런 정보들을 컴퓨터에 미리 저장을 해놓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데이터 형식에 따른 컴퓨터 데이터 형식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디지털 컴퓨터가 있고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더 복합해서 장점만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그게 하이브리드 컴퓨터고요 디지털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거든요 디지털은 숫자 문자를 입력을 해서 숫자 문자로 출력을 합니다 연산 방식도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사용을 하고요 연산 속도는 모든 게 코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값을 풀어서 처리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산 속도는 느려요 근데 누구보다 느리냐면 아날로그보다 느립니다 그 다음에 구성회로는 논리회로 true, false에 의해서 false 오류가 뜨면 실행을 안 하고 false, true일 때만 실행하는 그런 논리회로 사용을 하고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밀한 한도는 필요한 한도까지 다 가능하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죠? 디지털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회로 이런 부분들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속도 이거는 계속 값이 바뀌는 그런 형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력을 받아서 곡선이나 그래프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요 바로 출력하면 끝 알겠죠? 연산 방식이 미분, 적분 연산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연산 속도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 컴퓨터처럼 기상 예측이라든가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는 아날로그 컴퓨터의 대표적인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증폭회로 증폭회로는 이렇게 값의 변화가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회로 증폭회로이고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 않고요 정밀도는 0.03%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일단 데이터 형식, 디지털 아날로그 두 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범용 컴퓨터 우리는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문서 작성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전용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인데 슈퍼 컴퓨터라든가 이런 컴퓨터들 전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 전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슈퍼 컴퓨터, 대형 컴퓨터 소형 컴퓨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소형 컴퓨터로는 우리가 스마트폰도 소형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PDA 같은 그런 컴퓨터, 팜탑 형태죠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이런 것도 여기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에 들어갑니다 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유형과 관련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 두 개를 구분하네요 옳지 않은 거 범용 컴퓨터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제한적이다 그랬어요 자, 정밀도가 제한적인 건 아날로그가 맞지만 범용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예요 아날로그는 특수목적용 컴퓨터이죠 1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정보 그래서 증폭해를 사용을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화 과정을 통해서 디코드 아날로그 데이터로 변환될 수도 있다 자, 일단 답은 1번이 틀렸죠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항목이에요 단위가 좀 복잡해서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철이 속도 단위 느리냐 빠르냐 이게 처음에 느린 거고요 이게 뒤로 갈수록 빠른 속도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앞에 말만 갖고 외울게요 몇 번만 하시면 아마 입에 붙을 거예요 자, 이거 외우기 힘들다? 밀자마자 나는 피가 펨 터져 아프다 네, 밀만 하 피펨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일단 나노세컨이 있어요 이 나노세컨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게 10에 마이너스 9승초예요 자, 10에 마이너스 9승초 이거는 메모리 램 램의 속도가 됩니다 램 자, 10에 마이너스 9승초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3승초만큼 속도가 느려지고 3승초만큼 속도가 빨라집니다 10에 마이너스 3승 10에 마이너스 6승 10에 마이너스 12 15 18승 이렇게 돼요 특히 이 아토초는 슈퍼컴퓨터의 속도예요 아주 빠르겠죠 밀만 하, 피페만 하 이 9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9이야 알겠죠? 자, 기억장치 접근 속도 우리 기억장치들이 있죠 자, 일단은 레지스터는요 CPU에 있는 기억장치로 속도가 제일 빠른 기억장치입니다 레지스터,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캐시 메모리와 여기 말하는 램 이거는, 이 램은 주기억장치를 말하죠 이거는 CPU에 있는 레지스터 그러면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에서 속도 차이 지금 이게 레지스터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얘는 아주 빠르고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린 건 아니지만 이거에 비하면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빨라도 이게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CPU에서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해줘 근데 속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캐시 메모리가 지금 당장 처리할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가 가져가요 그럼 캐시 메모리는 속도가 s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장치 그게 캐시고요 이거 순서대로 하면 레지스터, 캐시, 램, 주기억장치 이렇게 됩니다 자, 주기억장치 램과 롬이 있는데 그 다음에 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하드디스크 순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자, 기억 용량 단위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인을 저장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위죠 바이트부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바이트는 2에 팔스 네 256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단위 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야 알겠죠 바, 킬메, 기태, 폐액이에요 바, 킬메, 기태, 폐액 알겠죠 자, 이거는 지금 이게 킬로가 1000 우리가 1m랑 1km의 차이가 1000m를 1km라 그러죠 이것도 거의 약 1000바이트가 되는데 우리 이거는 2에 10승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1024바이트가 돼요 1024바이트 이거는 2에 20바이트 2에 30, 2에 40, 2에 50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바, 킬메, 기태, 폐액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표현 단위로는요 제일 작은 정보 0과 1에 두 가지 정보만 표현하는 비트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비트가 니블이에요 니블 바이트가 8비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개의 니블은 1바이트만큼 그죠? 그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바이트가 1워드예요 이거는 CPU의 자료 표현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필드가 있고 레코드가 있고 파일이 있고 데이터비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외우는데 한번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른 부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자 표현 코드로 일반적으로 한글 코드 표시하는 거랑 일반적인 문자 표현 코드랑 조금 다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는 ASCII 코드예요 ASCII 자, BCD는 6비트 ASCII는 7비트 그 다음에 이 BCD에다가 인헨스트 확장이 됐어요 이 BCDIC 코드는 8비트예요 일단 이렇게 이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알겠죠? 자, ASCII 코드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코드는 ASCII 코드인데 이거는 7비트 128개의 문자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통신용,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영문 대소문자 숫자, 패러디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로 사용됨 이랬어 자, 사실은 우리가 이게 7비트인데 우리가 문자가 1바이트잖아요 그죠? 바이트는 8비트죠 근데 이건 7비트야 그럼 7비트에다가 1비트를 더 더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256개의 문자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지만 이거는 오류가 있어 하는 코드 패러디 비트예요 오류가 있는지 검사해주는 비트 1비트를 더해서 8비트로 사용이 합니다 ASCII 코드가 알겠죠? 그런데 확장 ASCII 코드를 확장한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로 사용이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외에 외래어 문자나 그래픽 기호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많이 출제가 되는 틀린 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대형 컴퓨터는 EBCDIC 코드예요 알겠죠? 우리가 쓴 거는 개인용 컴퓨터 쓰는 거 이거 자, 여기 방금 패러디 비트 지금 방금 얘기를 했는데 패러디 비트는 에러 검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에러 수정용이 아닙니다 에러를 교정까지 해놓은 거는 해밍 코드예요 해밍 교정, 해밍 수정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코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코드는 이거예요 KXX1005-1 코드 유닛 코드라는 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게 KXX1001 코드 완성형과 조합형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완성형 조합형 코드는 한글 한자는 2바이트고 영문, 기호, 공백 이런 건 다 1바이트를 차지했던 숫자 다 1바이트를 차지했던 건데 예전에 완성형 코드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의 코드값을 만들어 놓은 거고 조합형은 초성, 중성, 종성에다가 코드값을 만들어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1172자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문자가 이거예요 그걸 다 쓸 수가 있어 조합형으로 근데 조합형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깨지죠 그렇지만 지금 그거를 더 보완한 게 유닛 코드예요 이건 조합형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글자에다가 코드값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보 교환, 정보 처리가 다 되는 코드 그리고 모두 2바이트로 처리가 되는 코드 그게 이거입니다 알겠죠?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를 보면요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차례대로 거의 나오죠 밀만화피? 어? 그럼 뭐야? 밀만화피 이게 제일 느려야 10의 마일 3승 6승 9승 12승 이게 제일 빠르죠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자료 외부적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오른 것일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옳지 않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옳지 않은 게 많다 보니까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스키 코드는 데이터 통신용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 128가지 문자 어? 이거 맞는데? 그쵸? 옳은 것이야? 그럼 답은 1번이 옳죠 그럼 2번, 3번,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시험 보실 때는 내가 정확하게 이게 맞아 하면은 다음 거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 읽어주시기 좋겠죠 BCD BCD는 6비트 8비트 아닙니다 알겠죠? 이 BCDIC는 8비트 자 이게 거꾸로 나왔네요 이게 6비트짜리가 BCD 코드고 8비트가 이거예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유닛 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로 최대 11,172개까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자료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워드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다? 우리가 워드가 4바이트가 모여서 1워드가 됐는데 문자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가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모여서 1개의 니블을 구성하고요 레코드는 하나의 사이 관련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됩니다 비니바, 드드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필드는 파일 구성이 최소 단위고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겠죠 아, 이거 모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잘 배우시면 어렵지가 않죠 자,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2진법, 8진법, 16진법이 있어요 자, 2진법은 0과 1 두 개의 숫자만 표현하는 거고 8진법은 0에서 7까지 숫자를 처리하는 거 16진법은 0에서 9까지는 숫자로 하고 10부터 15까지는 알파벳으로 10은 A, 11은 B 이런 식으로 해서 A부터 F까지의 문자를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45.625라는 숫자를 2진수로 나타냈을 때 일단 45 앞에 이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45를 2로 나눠줘요 그리고 나머지가 남아 알겠죠? 45를 2로 나눴을 때 44에서 1 남고 또 2로 나눴을 때 0 남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2가 아닌 1과 0이 남을 때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답은 1, 0, 1, 0, 0, 1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게 답이 돼요 그리고 2진수로 표시하는 거야 자, 0.625는 계속 1을 곱해줘요 이거는 1을 나눠주고 소수점 자릿수는 1을 곱해줍니다 1을 곱해줘서 앞에 1과 0 자리를 남겨놓는 거야 알겠죠? 2호 10, 10 올라가고 2인 4, 5 2, 6에 10이 1 남았죠? 그럼 1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만큼이 남았죠? 0.25가 남았죠? 그럼 0.25에다 1을 또 곱하면 0.5 그럼 앞에가 0이죠? 그러면 0.5가 남았죠? 그럼 0.5 곱하기 하면 1 남았죠? 그럼 어떻게? 1, 0, 1이 되겠지? 지금 이거는 위에 정수 부분은 이렇게 되고 소수 부분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알겠죠? 정수 부분은 2로 나눠주고 소수 부분은 2를 곱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2진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8진수는 8을 8로 나눠주는 거야 8, 5, 4, 5가 남았죠? 그럼 5, 5 이렇게 근데 8진수를 만약에 2진수로 나온다면 5 각각 5와 5를 2진수로 나눠서 다시 처리를 해주는 거 자, 16진수는요 16으로 나눠요 그러면 16, 32가 되잖아 그럼 나머지 13이 남죠 13은 12a 11이 b 12가 c 13은 d가 되겠죠? 그럼 답이 d가 나온 그죠? 그러면 2d 답은 2d가 되는 거야 자, 숫자 하나씩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예로 된 거를 한번 한번 계산해서 답을 한번 내보시고 요거 자, 그리고 1의 보수와 2의 보수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1의 보수는 기존에 있는 이 숫자를 뒤집는 거예요 0일 땐 1, 1일 땐 10 0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0, 1, 0, 0, 1을 1의 보수는 이거 뒤집혀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0, 1, 0, 1, 1, 0이 돼요 알겠죠? 그럼 2의 보수는 1의 보수인 값에다가 맨 뒤에 1을 더하는 거야 그럼 1이잖아 그럼 1, 1, 0, 1,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좀 약간 적합하지 않는 숫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 0, 1, 0을 1의 보수로 할게요 그러면 0, 1, 0, 1이 되겠죠 근데 2의 보수야 그럼 플러스 2를 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돼서 1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남지 알겠죠? 1의 보수는 뒤집고 2의 보수는 맨 뒤에 2를 더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이거 자, 2진수 이거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일단 3자리씩 나눠서 끊어서 읽어줘요 자, 2진수 3자리수 나눠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1은 그대로 내려가요 그대로 1로 내려가고 1, 0, 0 그 다음에 1, 0, 1이 있죠 이게 2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1의 자리가 되고 이거는 2의 자리가 되고 이건 2의 제곱 자리 4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4, 2, 1이 돼요 그럼 뭐가 돼? 이거를 곱하면 0이 되죠 어? 0이야? 이건 4가 되죠 그럼 더해봐요 그럼 더하면 4가 되죠 그죠? 그럼 답은 1, 4가 됐지 어? 답은 3번, 4번 중에 하나네 자, 이거 마찬가지 어? 이거는 1이죠 어? 0이야? 4죠 그러면 1 더하기 4하면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지 그럼 답은 1, 4, 5가 돼 8진수로 변환하는 거 3자리씩 끊어서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이렇게 이건 2의 1승, 2의 2승 자리이기 때문에 2진수로 하게 되면 헷갈린가요? 답은 4번이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1, 1, 1, 1, 1, 1, 1, 1 그럼 1은 내려갔어 자, 1, 1, 1을 갈게요 자, 어떻게 해? 4, 2, 1 자, 1, 2, 4 그럼 얼마야? 6, 7 그러면 1, 7 자리가 되고 이것도 똑같겠네? 그럼 1, 7, 7이 되겠지 8진수로 이해되셨죠? 요거 네 자, 이렇게 컴더 개요 단위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요 이 단위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조금 처음엔 어려운데 한번 강의를 짧으니까 잘 한번 돌려서 한번 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문제들만 모아서 풀이를 하니까 잘 보시고 이제 풀 때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